저는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. 팔꿈치 아래하고 무릎 아래 근육 신경들이 소실되는 질환인데요. 4살 때 형에 비해 제가 좀 많이 넘어지고 걷는 게 되돌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. 20살 겨울에 독립을 했습니다.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. 바울이 좀 크랙이 있어서요. 어, 너 던져버려. 원래 여기 왔을 때 아직 안 돼서. 위치에서 낚시팀이야 문제없죠. 훗. 하하하. 하하하. 네, 그 음지. 네, 그 여지ъ 한 장면이 뭉니다. ISTKUJS EPICS 하셨는데 꿈으로만 꿨던 일들에 이루어져서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 심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들 할 수 있는 여행보다 하고 싶은 여행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? 지금이다.